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암에 걸릴 줄 다 아시고 창조하셨다. 왜 아셨어요? 그 답이 이제 나왔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죠? 천사장 루즈베리. 그래서 우선 한번 봅시다. 이 사여서 14장 보면 오,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야? 루시퍼야.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루즈벨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에요. 이것이 루즈벨. 다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루스 천사장 루즈벨과 그 천사장을 따라서 함께 루즈벨 천사장 루즈벨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의야,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옳다, 맞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라고 얘기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옳음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왜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사장 루즈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다? 옳지 않다. 그것을 불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루즈벨은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에만 옳다. 그것은 누구의 의입니까? 사단의 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죄라는 것이 뭐냐? 모든 죄는 불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얻은 불의. 불의가 죄다. 죄는 불의다. 그럼 불의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사단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옳은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조건적 사랑의 의입니다. 그래서 꼭 이 좌파 우파로 똑같아요. 좌파는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된다. 노동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파는 자본과 중심이 옳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에요. 불의라는 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해야만 옳다.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죄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죄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불의다. 그 불의는 조건적 사랑이다. 불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는 불법이다. 법은 법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은 뭐에요? 죄는 법이 아닌 거래. 그러면 죄가 아닌 것은 합법이야. 그러면 그 합법이라는 법은 뭐에요? 불의, 의와 불의. 이것을 정리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제 성경이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의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불의는 조건적이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의다. 그러면 죄는 또 성경이 보면 불법이다. 그 의의가 바로 무엇이다? 법이다. 그래서 모든 죄는 불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뭐에요? 법은 뭐고 법 아닌 것은 뭐에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법은? 법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왜 법은? 법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열심히 했잖아요. 모든 법은 무엇은 모든 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은 법인데 어떻게 된 법이다? 완성된 법이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또는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들은 불완전한 법을 가지고 아직도 유치한 법을 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그랬었는데 진짜 법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법이 완성, 그것은 불완전한 거고 그것을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내가 어떤 사랑이 된다? 십자가에서 나를 봐라. 아무 조건도 없이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랑 그것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구원이다? 은혜로 주신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구원. 그래서 은혜. 석가 선생님은 그 은혜를 뭐라고 불렀나 하면 대자대비라고 불렀습니다. 대자대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법이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단이 주장하는 법은 뭐예요? 그냥 법이야, 율법. 사랑하고 법하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법이 완성이 되봐라. 이 무조건적 사랑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 절에 가면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자대비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자대비는 은혜다.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자대비,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심을 가르치는 말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법어라고, 또는 법문. 그리고 스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설법이라고 그래요. 결국 설법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신 사랑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석가 선생님을 제가 존경해요. 불교에 불교가 석가모니 선생님이 십자가를 깨달았더라면 참 그것까지 아마 본인은 깨닫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누구 대신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죄인 대신 내가 대신 죽어주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의 완성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나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옳지 않다. 조건적 사랑이라야 옳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옳지 않는 것, 곧 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야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할 때 조건적으로 베푸면 그것도 뭐예요? 불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불쌍한 사람을 자꾸 도와줬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충분히 안 도와주느냐고 불평을 한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배. 이제 의인은 조건이 없습니다. 불평을 하건 말건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지금 큰일 났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미워지는데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 그래서 아주 선행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미워진 것 때문에 자기는 또 천국 못 가게 됐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것이 조건적 사랑의 결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차선사업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남을 잘 도와주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선행을 한다면 아마 천국이 없다면 선행을 안 하지.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조건. 하나님이 내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안 보내주는데 선행을 해야만 천국에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그것도 불법이고 그것도 불의다. 그것도 죄다. 이것이 모든 불의, 불법이 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고 하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이미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십자가를 보니까 너를 향한 모든 죄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즉,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을 보내는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왔습니다. 그거를 회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회계라고 그래요. 내가 뭐 이런 걸 잘못했네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요? 이래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조건적 사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무선적으로 태어났어? 조건적으로 태어났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전부 다 조건적으로 태어났어. 그것이 불의한 것이다. 옳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들 중에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의 모든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한다면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버렸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어. 왜? 우리 힘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천국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말은 우리 자신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죄에 싹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불법을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유전자가 다 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화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뭐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죽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가 되어버려? 허사가 되어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도록. 그래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 좋다. 네 믿음 때문에 그거를 믿어주는 내 믿음 때문에 너를 무엇으로 취급하겠다? 너를 의인으로. 의인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조건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 나의 사랑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선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바로 생기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덩어리는 흙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물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이 생기를 받아들이면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간다? 영생으로 간다. 믿는 것 하나로. 이게 어떻게 들으면 날라리죠. 그렇죠? 그러면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설명을 딱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그 단 한 사람의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 나는 사마리아였는데 나도 정말 무조건적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병도 낫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요즘식으로 목사님 믿으면 됩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믿죠. 바뀌는 것이 있겠습니까?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됩니까? 하고 믿죠 뭐 하는 사람은 누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누구까지도 사랑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는 한국에 앉아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감동이 자라나요? 그러나 본인이 사마리아인 사람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개의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 사마리아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해 주고 심지어는 아무도 못 고치는 문둥병까지도 어떻게 고쳐 주셨다고 할 때 그때의 그 감동.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병 잘 고치네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 줄 때는 정말 감동적이고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 우리 속에 그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몸은 무엇이다? 성령이 그하는 성전이 됐다.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기 참 좋죠. 내 딸이랑 교회 가자. 심심한데 가볼까? 교회 갔더니 재밌네. 거기 또 이쁜 여자도 있고 그럼 내 매주 나가지 뭐.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사울 사도바울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다 신을 믿었어요. 믿는데 다 무슨 신이야? 조건적 신들입니다. 각 민족마다 믿는 신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 다 무슨 신들이에요? 조건적 신들이에요. 제사 안 지내면 우리는 무슨 신들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조상 신? 그 조상한테 어떻게? 제사 지내야 돼. 사진 놔 놓고 그거 안 지냈다가는 조상 신이 노하면 집안의 애군이 끊이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다 신이라면 철저히 우리가 조건적으로 믿고 우리는 뭐가 돼 있는 신? 신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인 신을 섬겨드려야 하는 종들이 돼 있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어떤 신이다?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는 신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도리어 너희를 어떻게? 섬기려 왔다. 뭐 보니까 섬기는 거 알겠습니까?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암세포가 생겨 있는 줄도 모르는데 누가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접근 근접하게 되면 그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면서 키워 주시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깨끗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알았어요? 드디어 이제 온점으로 돌아왔네요. 왜 알았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땅으로 보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이 있고 땅은 형편없어요. 흙암, 혼돈, 공허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왜 여기는 빛이 없죠?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이 안에 인간을 창조하실 테니까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면 이 인간들도 전부 조건적으로 변질될까 안 될까? 변질되면 다 병에 걸려 안 걸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한 아담 그때는 다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세상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더 조건적으로 변질돼 가면서 우리는 이제 백살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백살을 살아도 맨날 그 가운데 당뇨 걸리고 혈압 걸리고 암 걸리고 병 없는 사람이 없게 되도록 철저히 누가 와 있는 곳이요? 조건적이 옳다고 가르치는 사단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허감이에요. 공허요. 공허라는 것은 뭐예요?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을 그 하늘의 전쟁 끝에 어디로 보내졌다? 땅에 보내졌다. 그러므로 이 땅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감옥이 됐잖아요. 누가 가두어진 감옥이에요? 사단과 악령들이 가두어진 감옥이 됐어요. 그래서 땅 지자와 감옥 옥자를 합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곳이 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잘 살다가 아프리카 전대 가면 우리가 가서 그 비참한 꼴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생 지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봐도 여기가 뭐예요? 생 지옥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천국이고 아프리카는 생 지옥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수준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굶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좋아져서 괜찮지만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공기를 마시고 살다니 과연 지옥답다 그러겠죠? 그 지옥 속에서 여러분이 그 공기 마시고 그렇게 속상하고 하다 보니 암에 걸렸잖아요. 지옥이 아니라면 암에 걸릴 수가 없다. 지옥이 아니라면 사당과 악령이 없다면 이 말입니다. 사당과 악령이 여기 와 있지 않다면 여기는 지옥이 아니죠. 그런데 사당과 악령이 와 있는 곳이 왜 지옥이 되버려요? 여기는 조건적이니까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받는 그런 제도 하에서는 우리는 말 잘 들을수록 더 칭찬하고 상 주고 그런 조건적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 유치원,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엄마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함을 했습니다. 병아리를 부하해서 키워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잘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채소를 잘 먹어요. 병아리들이 그 채소를 잘 다져서 썰어서 병아리들이 너무 좋아해요. 사료는 저리 가라고 해요. 그래서 먹다가 3, 4일밖에 안 된 병아리들이에요. 이것들이 그 중에 조금 덜 잘라져서 탁 찝었는데 뭐예요? 큰 것 찝 찝었다. 그러면 집은 놈도, 야 이거 더 크다. 옆에 있는 놈도 뭐예요? 아니 저 자식 더 큰 것 찝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집은 놈은 즉시 토끼입니다. 못 집은 놈은 어떻게 해요? 그걸 뺏으러 따라갑니다. 지옥이야. 아시겠죠? 안 나눠 먹어. 그래? 그러면 뺏어 먹을 거예요. 이게 지옥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병아리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아! 보송보송! 그 보송보송! 그 이쁜 그 병아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건적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지면 우리는 자연이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데 좋은 척 해야 되고 존경스럽지도 않은데 존경하는 척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에너지를 생기를 다 소모하니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지구는 물로 확 쌓여 있었다. 물 속에 있었어요. 물덩어리였어요. 그 안에 땅이 있고 악령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싶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깊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 성경을 보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니신다. 운행하신다. 라는 말을 성경의 히브리 이스라엘말 원어로 보면 이게 무엇과 같은 단어냐 하면 저 단어를 어디에도 사용하느냐 하면 달기 계란을 다 품어서 계란을 고루고루 굴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미암달기 계란을 굴러주는 것을 운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단과 그 사단을 추정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추정하는 그 악령들을 어떻게 그것도 팽개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드디어 그러니까 지구는 물로 덮여 있고 그 속에는 철저히 뭐가 있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 그게 꽉 차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실 의인은 의인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빛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건적 사랑 불의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 곳이고 그것은 사망 밖에 없는 곳이다. 그 사망으로 그 죄로 조건적 사랑으로 불의하게 죄가 땅덩어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사단과 악령들을 그걸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떠나시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떠나시지 않고 그 수면에 그 물의 표면에 마치 어미암탉이 계란을 품고 이렇게 굴르듯이 그렇게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은 사단도 그 악령들도 미워하지 않고 얘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은 뭐예요? 얘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의견이 서로 다르면 부부도 생각이 달라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혼을 안 할지라도 어떻게 돼? 왜 각방을 쓰게 돼? 아시겠죠? 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방 쓰는 것도 어떻게 안타까워서 불이한 천사들,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 수면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니시더라 하는 말은 한국말은 안타까워서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어정거리시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놈의 새끼들 내 말 안 들은 놈이니까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얘들이 다시 조건적 사랑이 옳지 않은 거구나 를 깨닫고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구나 를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고 싶은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기요 이것이 빛이다 죄는 뭐에요? 어둠입니다. 흑암 어둠이다. 어둠과 혼돈이다. 빛의 세계는 빛과 질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질서도 없고 혼돈, 공허 이것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단과 그 조건적 사랑이 의이라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가두어 놓고 물로 감싸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그 사랑이 옳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숨이 떠나지 못하고 그게 그래도 어정거리고 있는 이유죠. 그러면 그 조건적 흑암 어둠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이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을 들로 하여금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흑암 있는 그대로 어둠이 확 찬 그대로 나아 놓고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 그 사망 속에 무엇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창세길장 3절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박수! 나는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싶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사랑, 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줄게. 나는 빛이야. 빛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캄캄한 지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래서 이 지구는 무엇과 무엇의 대결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의 흑암, 조건적 사랑이 대결하는 장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을 원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건적으로 살아야 돈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갈등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갈등이 그래서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곳에 인간을 창조를 했으니 인간도 같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 속에서는 병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암을 낫게 하는 방법도 다 만들어서 우리들의 유전자에 입력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는 목적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지구상에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사실 너무너무 억울해. 그렇죠? 왜? 사단을 가둬놓고 악령들을 가둬놓고 거기다가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청송교도소 살인범들 중재인들만 가둬놓는 교도소에 순진한 아기가 태어나게 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아기는 살인범들이 우글누글하는 그 속에서 자라면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우리 여기 창조한 인간들도 결국은 뭐가 돼?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불의를 받아들이고 뭐가 돼? 죄인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될 줄을 어떻게? 아셨다. 우리가 암에 걸릴 줄도 아신 것처럼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암을 낳도록 해 놓으셨다. 뭐만 받으면 돼? 인간은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빛만 받으면 암이 낫게 되어있도록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범으로 우글우글한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귀신들 세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거에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스토리가 어떻게 쫙 연결돼서 흘러가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쫙 흘러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귀신의 정체는 조건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욕심쟁이들이 되고 심지어는 뺑아리들까지도 그렇게 됐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창조하신 거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항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편과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편으로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분열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땅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늘에는 뭐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분열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천사들과 인간들과 하나님이고 땅에 있는 것은 뭐에요? 조건적이 옳다. 그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뭐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시 어떻게 되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통일 이 우주가 분열됐다는 이건 비참한 얘기에요. 지금 통일시켜야 되겠어? 안 시켜야 되겠어? 통일시켜야 되겠으면 사당과 악령들을 그냥 여기에 가두어 놓고만 있으면 통일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아시겠죠? 안 되지. 그러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당과 악령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틀린 거구나를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불쌍한 우리들을 여기에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시키고 교육을 해보니까 맨날 싸우고 전쟁치고 서로서로 뭐에요? 서로서로 죽이면서 그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구나?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랑과 악령들이 아하! 이 조건적 사랑은 틀린 거구나. 나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인간을 여기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죠?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맨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왜 명령을 약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명령의 대상자는 누구에요? 명령의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왜? 빛이 있도록 빛이 없는 흑암 속에 빛이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 보고 빛이 있어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빛이 있도록 해야지! 라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빛이 있게 해서 이 악령들과 여기에 창조할 인간,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인간에게 그 빛을 보여주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약속. 나는 그렇게 해내고야 말 것이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나님 자신 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줘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은 온통 뭐 덩어리다? 약속 덩어리다. 박수!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은 내 아들 예수가 가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다 구원할 것이고 그것이 옛날 약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은? 율법은 갈라디아 3장 19절 그것이 옛날 약속 구약이었고 그 구약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새 약속을 하겠다. 그게 뭐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시킨 우리를 부활을 한 우리는 옛날 우리가 아니고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새것이 되었다. 이 흔것은 없어진다. 새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쁜 사람들 뽐낼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부에 남으신 분들은 자꾸 미인들만 남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새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것이 될 때는 정말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 뭐에요? 다 뿅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조금씩 달라요. 아니. 네가 서순옥이었다고? 그때는 시큼했는데? 머리도 뭐에요? 흑고? 전혀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기대하시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 악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악령들이 우리를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요. 그건 죽음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딱 받아들이니까 암이 어떻게 해? 암이 싹 없어지는 것을 누구도 봐야 돼. 사단도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도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그거를 딱 보면서 온 우주도 뭐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그 결말이 죽음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법 안에서 완성된 법 안에서 다시 하나로 통일된 우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일전선에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통일전선에 투입된 통일군입니다. 우주 통일군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쓸데없이 그냥 술 처먹고 왔다갔다 하다가 죽어 싹 되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중요한 그 우주 최대의 과학 우주 통일입니다. 그 통일을 위한 너희들이 통일군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 통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동역자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가 통일이 되고 나서 나면 이제 이 지구는 없어질 겁니다. 불타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생겨요. 우리도 새거, 옛 상구는 사라지고, 옛 수노기도 없어지고 보라, 새 수노기가 되었더라. 보라, 새 상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독생자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의 우리의 본질이 그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적진에 한가운데 투입된 공수특공제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싸우다가 순교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걱정 마라. 너희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은 그냥 나는 누구 남편이고 나는 누구 아니고 그걸로서 살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신나죠? 신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대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사장을 현대만화 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천국의 우주의 목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러고 있어봐야 다 간접 체험일 수밖에 없어. 직접 체험은 누구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제사장이 될 거야. 이상구 박사는 암에 걸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직접 암도 걸려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참 암이 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가서 하늘의 슈퍼 지구에 사는 사람들, 천사들이 다 누구한테 몰려갈까? 여러분들한테 뭐 몰려갈 겁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면서 그때 설악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지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바로 이상구 박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서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정체가 뭐냐? 왜 이런 지구라는 이런 썩어빠진 곳, 굶어서 죽고 말이야. 이런 사기, 사기가 억장이 무너지고 말이야. 왜 이런 곳이 존재하냐? 존재하는 이유가 다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단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사단의 최종 기회는 언제였겠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탁 보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은 말로만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끝까지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은 들렸다니깐! 이렇게 해서 최후의 기회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사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림 탁 해서 오실 때 그때 사단과 사단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무조건적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거부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주시던 생기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잘 가거라. 너희는 본래 흙이었으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 아들까지도 실제 그때 불타서 사라지는 사람들도 그랬군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가거라. 그래서 이 땅은 그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이미 여러분 지금 태평양에 쓰레기 하고요. 여러분 지금 유럽 그 지중해 아름다운 해변이 다 무슨 장이 되어 있어요? 쓰레기 장이 되어 있어요. 이 지구 정말 형편없어요. 이걸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도 불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다도 그 가운데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물 속에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 어디 가서 활활 불타고 있다는 말은 이게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아시겠죠? 우리는 죽는 즉시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왜? 불타는 바다에 빠져서 죽은 자들은 그때가 되면 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영원히 죽는 죽음 그래서 이 지옥도 불타버려요. 또 내가 무엇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나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서 어디 가면 우리는 새하늘과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오염된 것 하나도 없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아시겠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 드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암 걸려도 뭐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그렇죠? 암 걸려도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날 뛰어 삽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고생을 한사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능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취직 시험에 고시 시험에 탈락해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그런 정말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성 고압을 성취하는 일에 우주 통일 고압을 성취하는 일에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알게 되죠. 이스라엘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야 아 그렇구나. 라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를 제시해 주고 진리를 깨닫해 주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딱 주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그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터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그리고 또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암에 걸릴 거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다면 또 암이 낫게 되도록 또 그렇게 다 유전자를 그렇게 입력시켜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의 전쟁이었습니다. 의의와 불의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 진리가 잘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s PM 에이 에이 ев 에이 레시아